자 50점이 안되는 분이 11명이 계시네요 분발하셔야 되겠죠? 분발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점수야 사실 30점 괜찮은데 점차 점수가 올라가서 마지막에 7회차를 딱 볼 때는 100% 다 60점 넘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기 발전 추구에서 계속 같은 문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있죠? 프로그램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거니까 세 번이면 너무 좋지만 적어도 한 번 더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문제가 40문제가 우리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볼 건데 절대로 시간을 넘겨서 하나 더 맞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항상 딱 시간 정해서 내가 루틴을 정해서 어떤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거 패스하고 시간 정해서 딱 45분 40분 되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셔요 시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 더 더 그리고 실제 본 시험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건데 우리가 아직 전 범위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을 안 하셔가지고 좀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실제 시험보다는 쉬운 편에 속하는 거니까 시간을 40분에 45분에 끝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다 채우지 말고 시간 잘 조주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를 세 단계로 나눴을 때 필수 반드시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무조건 누구나 다 절대로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 2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 10문제는 우리가 합격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기본 응용까지는 풀어내야 되는 거고 이 응용 10문제는 사실 총 40문제 중에 제가 구분한 거예요 얘는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기본 문제라면 맞아야 되겠지만 좀 더 응용해서 난이도를 좀 높였을 때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다 그래서 해설 강의 들을 때 필수에 해당되는 문제는 반드시 잘 체크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다 꼭 확인해서 다음 주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2회차 3회차 언젠가 그때는 절대로 이 문제는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잘 체크하고 반복해서 풀으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합격을 위해서 풀으셔야 돼요 여기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를 좀 더 꼼꼼히 듣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잘 구분해 놓고 언제나 중요한 건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보통 여기서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어요 항상 4문제 이상 내가 풀어낼 수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4문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산 문제 때문에 내가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좀 더 연습하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2회차 때는 하나 더 풀고 3회차 때는 하나 더 풀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 발전을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자, 보죠 1번에 자, 1번에 정당률이 61%예요 40%가 거의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따져보죠 자, 오른 거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무형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나와 있죠 형태가 없는 건 법률적, 경제적이고 형태가 있는 건 유형적이죠 그럼 무형적 개념의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경제적을 얘기하는 거죠 무형적이니까 유형적인 걸 제외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적, 경제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 자연,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니까 유형적 개념이죠 그래서 무형적 개념이 아니라 유형적 개념이라고 나와야 되고 1번이 틀렸죠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인데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데 얘는 형태가 있는 유형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유형적 나오면 이 단어를 그냥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저자가 이건 형태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유형적이라고 나와야 되는 건 기술적, 물리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물리적이니까 유형적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보죠 이 지문 우리 많이 봤죠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부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떼어냈을 때 손실이 없대요 문제가 없었대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요 부칠 만한 이유가 없었다 일반적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3번은 워낙 유명하죠 토지 건물이 하면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합쳐서 이르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죠 예머지 말이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3번도 틀렸고 4번에 매년 경장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뿐이라고 했죠 정착물 맞아요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죠 종속정착물 정착물 맞아요 근데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아야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독립된 게 아니다 종속된 거다라고 했어요 정착물이 아니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독립된 게 아니라 독립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독립정착물이 아니다 맞아야 틀려요 맞는 얘기죠 독립정착물 아니잖아요 독립정착물 네 가지 뭐에 있어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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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모 재배되는 농작물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 아니다 독립정착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네요 내가 틀렸다라면 왜 틀렸는지 꼼꼼히 잘 정리해서 이게 정착물인 건 맞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종속정착물이니까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독립정착물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완벽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5번에 보니까 자 준 부동산은 등기등록하는 자 등기등록하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죠 이게 준 부동산의 의미죠 민법상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민법상의 부동산은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4번 맞았어야 되는데 왜 틀렸냐 라고 했을 때 틀린 거 실수한 거 잘 검토해서 다음에 틀리지 않게 해야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나무가 나올 때 나무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것 다 가식수목 뿐이다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등기대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 나문데 이건 알아서 잘 자란 나무니까 독립정착물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위치, 자연, 공간,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만 형태가 있는 뭐다? 유형적 개념이다 그래서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렇게 나올 때 유형적 개념 딱 한 가지 기술적, 물리적 개념 딱 떠올려야죠 자 두 번째 보죠 자 토지의 분리는 무조건 맞아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틀렸다고 했을 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다음에 무조건 토지의 분리는 항상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토지의 분류 자 1단지 이렇게 나왔는데 1단지는 한 덩어리의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는 한 덩어리 토지를 1단지라고 하죠 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1단지라고 얘기해요 획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획지는 뭐가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나오면 획지지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1단지라고 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건부감가라고 나왔어요 건부지의 가치가 뭐해진다? 감해진다 낮의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부지는 낮이보다 낮다 맞는 얘기죠 가치가 감해지니까 세 번째 보죠 공지는 우리가 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필지나 대지나 또는 건부지 중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우리가 공지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건폐율이 상향된대요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바닥 면적을 넓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지는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진다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이게 틀린 거고 3번이 틀렸고 4번에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지, 농지, 택지라는 말을 용도 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이라고 나왔으니까 후간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후보지 맞고 5번에 보니까 물의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물 아래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했다 이걸 포락지, 폭우에 떨어진 토지죠 맞고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세 번째 보죠 토지의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왔는데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무슨 성? 무슨 성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 특성 나오면 눈에 보이는 성질이 불가능하다 한번 생각해 보죠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부 연계는 물리적 성질이 안 된다로 나와야 돼요 부동성을 얘기하고 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중요하죠 우리 암기 코드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보죠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요소,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무슨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무슨 측면의 개념?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의 개념에서 우리가 다섯 가지 무조건 해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토지는 생산 요소이자 소비제이자 자산,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죠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소비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1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1번이 옳은 거고 사실 1번은 그냥 나머지 안 입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동성이고 부동성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화, 국주화니까 외부, 지역, 부인의 부자가 부동성이니까 3번에 보니까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주변 환경에 의한 상대적 위치가 불변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주변 환경에 의한 상대적 위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가? 물리적 위치가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상대적 위치가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뭐부터, 뭐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야 되냐면 위치의 가변성으로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인문적 특성인 위치의 가변성으로 주변 환경에 의해 변하는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무조건 이 지문을 딱 보고 상대적 위치가 불변이다 나오면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고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물리적이란 말 나오면 여기에 자연적 특성이 연결돼야 되고 4번에 보니까 부중성으로 토지의 공급은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용도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완전 비탄력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불변하다, 불가능 양이 불변인 것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적 공급,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완전 비탄력은 불가능을 얘기하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나와야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면 부중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건 공급 곡선이 우상향 모양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수직선이면 불가능 이렇게 되면 양이 증가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양이 증가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오른쪽 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다 우상향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가능하다 수직선이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번에 보니까 영속성으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물리적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속성은 감가상각을 배제시킨다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답은 1번이 쉬웠고 사실 1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어려운 거 해석할 필요도 없었는데 1번을 체크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었던 문제죠 차차 이제 시간 줄이는 연습해야 돼요 무조건 높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줄이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도 점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네 번째 보죠 네 번째는 30% 잘했어요 그냥 패스, 패스 나중에 풀어보죠 이 문제를 좀 패스해야 되는 건 실제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보기가 여기에 몇 개, 여덟 개를 줬죠 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잖아요 가장 어려운 유형이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시간 좀 들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풀어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실수 안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나 잘못 체크하면 이건 뭐 사실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먼저 풀려고 달라들지 말고 야 좀 어렵게 낸 것 같네 이 내용을 이따가 풀어야 되겠다 문제 다 풀고 나중에 푸는 연습해야 돼요 일단은 넘어가고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도록 해보죠 5번 먼저 보죠 자 보죠 A의 가격 탄력성 A와 B의 관계 B 부동산 수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A와 B의 관계는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니까 보니까 A 가격이 올라갔을 때 A의 수요량이 감소한 반면에 B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A 안 살 때 얘가 수요량이고 얘가 수요 이렇게 나왔어요 A가 안 살 때 B는 샀죠 무슨 관계? 대체제 답은 대체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하나만 찾으면 됐겠네요 사실 그럼 보죠 A를 보니까 A의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A를 보니까 가격이 5% 변할 때 양이 얼마 변했어요? 8% 변했죠? 그럼 양이 더 많이 변했네요 가격보다 탄력에 비탄력이에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죠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답은 2번이겠네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복습할 때는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겠지만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두 자의 관계가 나오면 관계 먼저 해석하고 대체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와 얘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교차 탄력성을 해석하지 않아도 답은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다시 또 얘를 확인해가지고 맞네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일단 답 체크하고 넘어가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뒤에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이거 먼저 먼저 다시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런데 보니까 A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은 A꺼의 가격이 5% 변할 때 A부동산의 양이 8% 변했으니까 가격보다 양의 변화가 크니까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하나 해보죠 자 B부동산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는데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양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B부동산 수요량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교차 탄력성 해당 재와는 B부동산이고 여기에 빠진 건 뭐냐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B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다른 재와 뭐가 있어요 A가 있는 거죠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 A의 가격 변화율 분에 B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야 되겠죠 A가격 얼마? 5% B부동산의 수요가 얼마? 4% 그럼 얘는 얼마다? 0.8 이렇게 되겠네요 0.8 맞죠?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게 출처자가 쉽게 준 문제예요 쉽게 준 건 쉽게 풀어야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야 다른 문제에 시간 걸리는 게 있을 거니까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답책하고 넘어가라는 문제니까 그렇게 받아서 풀어야 돼요 답은 2번이고 두 재와의 관계 대체제, 보완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가격 탄력성은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탄력성의 정의고 교차 탄력성에서 수요 앞에 있는 얘가 뭐다? 해당 재와다 그래서 이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건데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된 거다 이거 교차 탄력성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6번도 넘어가고 안 푼다가 아니라 이따가 풀어줄 거예요 일단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6번은 나중에 해석할 문제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7번 보죠 자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죠 자 보니까 수염수가 이렇게 있고 공급함수가 p는 100에서 공급함수가 p는 200으로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얘가 p는 숫자 p는 숫자 나왔으니까 무슨 탄력? 이건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탄력 완전 탄력적이다 자 q는 숫자 나오면 완전 비탄력 p는 숫자 나오면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면 이제 수염수가 q는 600-2p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 공급은 p는 100에서 얘가 p는 200으로 변했는데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수요는 여기서도 q는 600-2p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에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균형일 때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얘는 완전 탄력 수평선이어서 언제나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가격이 얼마? 100이에요 균형 가격도 얼마? 100이에요 얘 자체가 곧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1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q가 뭐다? 균형 양을 얘기하는 거죠 200이니까 얘가 얼마? 40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p는 200이라는 완전 탄력이니까 균형일 때도 가격은 얼마? 200 여기에다가 200을 대입하면 400이니까 얘가 균형 얼마? 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은 200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완전 탄력 200 감소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함수가 p는 숫자 이렇게 나온 게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다라고 나오는 완전 탄력 자 그리고 이걸 따져보면 양은 200이 감소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해석하면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자 수염수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d가 이렇게 있는데 공급이 p는 100짜리가 p는 200짜리로 이렇게 변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균형점이 여기로 갔을 거니까 균형 가격은 100에서 200으로 올라갔고 왼쪽으로 갔으니까 균형량은 감소했다 양 감소하는 게 완전 탄력이 두 개 있는데 증가가 아니라 감소니까 5번 이렇게 체크해도 됐던 문제였어요 놀랍게도 정답률이 50이에요 중요한 문제였고 여러분 계속 풀었던 문제인데 반절 맞고 반절 틀렸다는 건 왜 그랬을까 틀렸던 분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p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완전 탄력이다 만약에 이게 q는 숫자 나오면 완전 비탄력 얘기하는 거죠 해석할 수 있죠 p는 숫자가 이거죠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얘가 100이라면 얘는 p는 100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서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얼마로 일정해요 100으로 일정하죠 100으로 지금 그러니까 얘는 가격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언제나 100이다 그래서 이걸 함수식으로 p는 100 이렇게 쓰는 거죠 얘가 완전 탄력이다 수직선 나오면 완전 비탄력이고 7번도 다음에는 안 틀려야 돼요 다시 한번 등장할 거니까 그런데 50%는 조금 의아하네요 8번 보죠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죠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와 순행한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한다 주역이니까 상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뭐한다? 순행한다 맞고 상향 국면에서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항상 우리가 내려갈 때 하수 중시된다 라고 외웠으니까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중시한다 그래서 매도자 중시를 먼저 생각해놓고 올라갈 때는 매도자 중시니까 매도자가 뭐한다 거리를? 미룬다 이렇게 해야죠 매도자가 거리를 미루면 매수자는 거리를 당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수자는 성립을 미룬다가 아니라 뭐한다? 당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즉 미루는 건 매도자가 나와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까지 우리 외워놨으니까 내려갈 때 하수 중시 올라갈 때니까 매도자 중시 매도자가 거리를 미룬다 미루는 건 매도자가 나와야 돼요 매도자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이건 뭐 다른 거 안 있고 땡큐라고 하고 암기 코드까지 있었으니까 외워놨어 외워놨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보죠 부동산 경기는 주기별 순환국면이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죠? 부동산 경기의 순환적 경기 국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DTI 규제 완화 후 이건 금융정책이죠 완화했다는 건 DTI가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그러면 DTI가 커지면 대출금이 어떤다? 많아진다 대출금 많아지면 주택거래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건 정책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무슨 경기 변동? 무작위적 경기 변동 정부의 정책 규제 전쟁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변한 건 이건 불규칙적 경기 변동 또는 무작위적 경기 변동에 속한다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경기 변동 나오면 네 가지 순무계장이죠 전쟁 제해 정부의 정책 규제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야 돼요 맞는 얘기죠 자 5번에 보니까 회복 국면에서 올라갈 때죠 회복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어디에 있다? 과거는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하안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과거 사례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가격에 뭐가 된다? 하안이 된다 기준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준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사실 이번에 지문 2번 읽었을 때 우리가 하수 중식까지 외워놨으니까 이건 명확하게 답 딱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고 많이 맞았고 9번 보죠 이건 틀리면 절대 또 안 되죠 거미집 이론에서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형이냐라고 나왔을 때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죠 기울기 크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를 쓰고 이걸 해서 수요 기울기보다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얘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9번에 보니까 일단 놀랍게도 66%가 맞았어요 그럼 34%가 틀렸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이거 정리 안 낸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창피한 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명확히 해서 다음에 안 틀려야 돼요 이건 두 번 세 번 더 나올 텐데 이거 틀렸다면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런 쉬운 문제는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도 34%가 틀렸다는 건 그저 큰일 난 거예요 사실 보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D가 있으니까 얘는 수요 걸 얘기하고 여기 S가 있으니까 얘는 공급 걸 얘기하는 거죠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얼마? 1 그럼 얘 기울기 크기는 2분의 1 이건 진짜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4 그럼 3분의 4네요 얘는 0.5고 얘는 1.333이니까 얘가 공급기 큰 거죠 공기가 크니까 무슨요? 수렴형 수렴형이고 자, B부동산 보면 P의 개수 1 Q의 개수 2 이렇게 나왔으니까 1분의 2 P의 개수 2, Q의 개수 3이니까 2분의 3 얘는 0.5고 얘는 1.55니까 얘도 얘가 크네요 무슨형?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2 알겠어요 2 이렇게 큰 거죠 수요가 수요가 큰 거죠 수요가 크니까 무슨형? 발사뇨 발사뇨 5번 이렇게 착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 뭐 있었겠지만 어쨌든 실수하지 않게 잘 정리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거의 100% 가깝게 맞았어야 되는데 틀렸던 분들 모르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서 질문하거나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뭘 실수했는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데 P 앞에 있는 숫자 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걸 외워놔야죠 까먹지 않게 그래서 수요 것보다 공급계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 공급이 작으면 발사뇨 같으면 순환형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거미집 이론에서 자, 10번도 넘어가고 근데 많이 맞았는데 일단 이따가 해석해 보고 자, 11번을 13%밖에 정답률이 안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보너스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에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10%밖에 안 맞았다는 건 내가 잘 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11번 보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등 틀린 거 자,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죠 자, 정부가 개입하는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건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죠 이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이 경제활동에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려고 이걸 제대로 바꾸려고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 그런데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입해야죠 누굴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게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기 위한 사회적 목표라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건 모두 모두 잘 살기 위해서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경제적 기능 이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뭐였냐면 외공불비 이 네 가지였죠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일단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보죠 공공제 이렇게 나왔네요 공공제 자 공원은 공공제가 될 수 있고 공공제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많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서 과소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가 직접 공급한다? 정부가 주로 공급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하죠 2번은 맞네요 3번에 보죠 외부경제가 발생했대요 외부경제 정의예요 부예요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정의 외부효과는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해서 외부경제 부의 외부효과는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라고 해서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경제는 뭘 얘기하냐면 정의 외부효과예요 정의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고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했대요 그런데 좋은 건 문제가 뭐예요? 많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0% 나왔지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죠 만들려고 개입하니까 어떤 정책으로? 지원 정책, 조세 감면 정책 이런 걸로 규제 완화로 개입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 외부효과의 시장 개입을 얘기하고 나쁜 외부효과는 나쁜 게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죠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만 만들려고 규제 강화로 개입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 외부효과는 문제가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좀 많이 만들어라 라고 개입하는 거니까 규제 강화예요? 완화예요? 규제 완화 정책이나 지원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서 세금 부과나 규제는 규제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완화했다는 거예요? 강화했다는 거예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아니라 세금을 완화하거나 조세 감면하거나 지원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나쁜 걸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 실수한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외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외부효과 맞아요? 외부효과 문제가 나왔는데 정인지 분지도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출제자는 외부효과가 나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문제나 정부의 개입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외부효과라면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여서 정부가 만들려고 지원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고 나쁜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만 만들려고 규제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효과 문제가 나오면 정인지 분지 두 개 명확히 부분에 놓고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냥 뭐 외부효과니까 나쁜 걸 해소하니까 맞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의니까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3번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필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정답률이 낮았어요 그럼 다른 건 못 찍었다는 얘기지? 일단 보죠 4번에 보죠 소득 재분배, 주거복제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저소득층을 위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죠 특히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돈 없는 사람이겠으니까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증 이런 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도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치적 기능도 있다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위한 것이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뭐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 됐구나 어찌 됐구나 누구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게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치다 부동산 시장 진입의 제약은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뭐가 있어요? 왜곡불비가 있죠? 그러면 시장 진입의 제약은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알아야지 왜 모르면 어떻게 해? 시장 실패의 왜곡불비죠?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불안정 경쟁의 네 가지가 뭐예요? 다, 정, 동, 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진입을 제약한다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태가 어렵다 시장의 진입과 태거가 어렵다 이 말은 불안정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된다 맞아요? 틀려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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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보죠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게 뭐예요? 왜곡불비죠? 네 개만 딱 정해놓으면 안 되고 왜곡불비인데 이 불안정 경쟁의 특징이 뭐예요? 완전 경쟁이 아닌 거죠? 완전 경쟁은 네 가지가 뭐예요? 다, 정, 동, 진 불안정 경쟁은 다, 정, 동, 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총 이렇게 여덟 가지를 머릿속에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은 네 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불안정 경쟁이 의미하는 게 네 개, 다정, 동, 진이 아닌 것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다는 뭐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보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태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진태가 어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안정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은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시장 실패를 다 일으키겠지 꼭 여덟 가지,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린 건 일단 그냥 넘어가서 뭘 답을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체크했던 것들 중에서 뭐 찍었을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3번에 외부효과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안 나오다가 다시 올해 작년부터 감정평가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도 이제 나올 건데 외부효과 문제가 나오면 정인지 분지 먼저 구분해 놓고 해석해야 돼 뒤를 그냥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12번 보죠 12번에 보니까 용도지역 이거 외워놔야죠 용도지역 토지이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이용 규제 정보가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이용해라라고 토지이용 규제에 용도지역지구제를 정해놨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왜 지정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라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목리 증진을 위해서 지정한다 맞죠? 이걸 학기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뭐가 일어나지 않게?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지문이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라고 정해놓은 거고 학기론에서 내가 토지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옆에 주택 지었는데 공장 들어와서 가지고 서로 토지용의 상충이 일어나서 부의 외부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일어나지 않게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지구제였어요 두 번째 보죠 공용개발은 정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공공개발, 공용개발이라고도 해요 공공개발, 공용개발 개발대상 지역을 전면 매수 또는 수용하여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개발한 후 주로 수용을 택하죠 정부가 주로 수용해서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으로 개발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다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죠 공용개발은 빠르죠 여기서 이제 한번 공용개발 따지면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초기 사업비가 사업비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땅 살 때 돈 써야 되니까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속도 빠르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발생하겠죠 개발했으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개발이익은 뭔가? 이건 다 정상을 초과한 지가상승문 얘기하는 거죠 개발 사업하면 땅값 올라가는겠죠 이건 누구 거다? 정부 거죠 개발이익 환수가 쉽다 어렵다 쉽다 환수가 용이하다 이 정부가 돈 주고 사서 개발했으니까 개발 땅값 올라가는 건 정부 거예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얘의 특징은 이 수용이 강제성이 커요 적어요 강제성이 크죠 강제성이 커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공용개발이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와 비교해서 환지 사업 방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환지는 무슨 사업에서? 도시 개발 사업에서 주로 환지 사업 방식을 쓰고 얘는 땅을 샀다가 파는 게 아니죠 제 매각이 아니라 제 분배하는 방식이다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속도는 느리다 그 다음에 정부가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가격이 똑같게 해서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똑같은 걸로 돌려주죠 면적은 줄어들 수 있죠 돌려주는 땅 말고 남는 땅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뭐라고 하냐면 체비지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는 체비지와 공공용지가 있죠 이 두 개를 제한 나머지를 돌려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돌려줬어요 돌려줬다는 건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똑같게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 도시가 좀 더 활성화를 띄면서 땅값이 올라가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개발 이익은 대부분 다 누구에게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환지 사업 방식의 특징이었죠 3번에 보니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한 방식을 혼합 방식이라 한다 혼용 방식 혼합 방식 그냥 맞는 얘기고 4번에 보니까 국가공공기관 개발 사업 등으로 개발 사업 등으로 개발 사업을 했대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업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뭘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개발 이익 환수제라고도 하죠 5번에 토지은행은 어디서 전담한다? LH에서 전담하는 거죠 LH가 땅을 사는데 땅을 사는 방식은 무슨 방식? 선매죠 선매 선매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뭐다? 협의 매수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 땅이나 다 선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땅?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선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개인이 거래하려고 허가 신청했을 때 정부가 공공용으로 쓰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정부가 먼저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방식을 선매 이때 국가, 지자체, 공사 다 살 수 있어요 선매 방식으로 근데 LH가 선매 방식으로 땅을 사면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 등이 이 정부는 LH를 얘기하는 거죠 LH가 비축하여 토지상의 안전공선을 외관해 주장하기 위한 정부의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이죠 간접 딱 나오면 간접 뭐 나와야 돼요?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문제는 간접 개입을 외웠냐라는 문제예요 간접은 개발, 보조금, 정보 이건 거의 앞으로 매 회 모의고사 때마다 나올 거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간접은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 얘기하는 거고 정보 지원하는 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제도가 정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공시제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부의 간접 개입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정부의 정책 중에 직접과 간접을 구분할 때 그래서 5번이 틀렸고 13번 넘어가고 넘어가는 건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틀려도 괜찮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게 30문제예요 30문제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체크된 걸 틀린 걸 좀 더 신경 쓰고 14번 보죠 오른 거 취득세가 낮아지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세금 낮아졌으니까 부동산 관련 조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래를 크게 감소시켜 라고 나왔네요 일단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줘요 수요는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둘 다 준다예요 규제 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인 손해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도 손해 공급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는데 수요 공급이 탄력성이 크면 양이 조금 변해요? 많이 변해요? 많이 변하겠죠? 그럼 얘가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줄고 얘도 많이 줄어서 순손실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웠냐면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뭐한다? 커진다 조세정체에서 시장의 경제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는 준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감소한다? 크게 감소한다 맞아야 틀려요? 맞아야 틀려요? 맞는 얘기죠 탄력적이면 줄어드는 건 무조건 줄어들어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 공급은 무조건 줄었는데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니까 많이 줄어요 많이 줄으면 순손실이 뭐한다? 커진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수요가 줄었는데 크게 줄어서 많이 줄어드니까 순손실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진다, 크게 발생한다 맞는 얘기예요 2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 보죠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하다, 감소다?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0일 때 우리가 해석하려면 0은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0이니까 변화율이 0이 양의 변화율이 0이잖아요 양의 변화가 0인 건 무슨 곡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 우리가 아까 해석할 때 탄력성 값이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완전 비탄력이래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그런데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할 거냐라고 할 때 비탄력인 대상이 많이 낸다였어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면 많이 내는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모두 누가 낸다? 공급자가 모두 낸다라는 거죠 공급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조세 부가시 조세의 전가가 크게 발생하여 맞아요? 틀려요 임대인이 모두 낸다는 얘기는 낼 사람이 낸다는 거죠 전가라는 건 내지 않아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가가 크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가가 안 일어난다 모두 누가 낸다? 임대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틀린 거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속한다 종부세는 보유단계가 맞는데 증여세는 취득단계 내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지방세 세 가지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세 가지 뺀 나머지는 국세고 다시 한번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 나올 텐데 취득단계가 있고 보유단계가 있고 처분단계가 있을 때 여기에 지방세 이렇게 나온다라면 여기에 취득단계 나오는 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있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있을 거고 보유단계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다? 재산세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국세를 해석할 때 취득단계에 있는 국세가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보유단계가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지방세 이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아직 못 외웠는데 다른 거 공부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놔서 이런 건 앞으로 절대 안 틀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여기는 종합부동산세, 여기는 양도소득세 내가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유학습 얼른 찾아서 다음에 절대 안 틀려야 되겠다고 정리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 건 2번이죠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암기코드 이런 거 외우려고 이런 거 쉽게 이걸 만약에 해석해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암기코드 같은 걸 외워놨으니까 순탄이라고 생각하면서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일단 맞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 강화하면 수요 공급 무조건 준다 줄어드는 게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러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줄은 거예요 많이 줄어서 순손실이 커지는 거죠 15번 보죠 14번, 15번 이것도 반절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 마케팅도 잘 정리해야죠 일단 머릿속에 한번 크게 정리해보죠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고 초창기에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었고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 간단한 키워드만 정리하면 시장 점유가 있었고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이에요 공급자 중심 초창기는 시장 점유였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면서 구매 활동을 하는지에 소비자의 심리적 단계를 잘 분석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 그래요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 그 다음에 관계를 일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무슨 관계? 장기적 관계 마케팅이 있죠 그래서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내용을 보면 시장 점유에는 뭐가 있다? STP 전략과 포피믹스가 있죠 이거 우리말로 한다면 시장 선거의 어떤 걸로 세 표 차로 포피믹스가 재판 가유 이렇게 있었죠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경로 고객은 소비자 중심이고 무슨 원리? 아이다 원리였죠 아이다 attention, interest 중요한 건 T가 중요한 거예요 D, desire 즉 흥미 관심 여기에서 주의, 주목 갖고 흥미 관심 가진 다음에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긴 다음에 구매 행동하더라 아이다 원리 아이다 자, 그 다음에 관계는 장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관계 마케팅에서 소비자 공급자의 관계는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를 지향한다 맞죠? 자, 고객 점유 나왔으니까 소비자 중심의 아이다 원리 소비자 중심 맞네요 고객은 소비자 아이다 맞고 자, 포피믹스에 네 가지가 있는데 재판 가유가 있죠 재판 가유 자, 가격에서 신축 가격이라고 나왔네요 신축 가격 전략 이 말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겠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서 얘가 중요한 거죠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이걸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작년에 처음 나왔던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도 나왔었어요 적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격에서 내가 비싸게 팔겠다 고가 전략 싸게 팔겠다 저가 전략 남과 비슷하게 팔겠다 남들과 비슷하게 팔겠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팔겠다 시가, 시가 큰일 났네 시가, 시가 시가가 뭐예요? 시가가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시장은 남들이 가격이 일어나는 판매 가격과 비슷하게 팔겠다 해요 남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시가 전략이라 그래요 근데 같은 자재로 만들었지만 위치, 층, 방위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요즘 분양할 때는 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잖아요 이런 가격 전략을 신축 가격 전략 또는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 한다 기억해놔야죠 다른 가게로 판매한다 신축 가격 전략 맞고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 설계된 아파트 내부 구조 잘 혁신적인 내부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을 얘기한다 맞죠? 공급 제품은 내가 개발하는 부동산을 얘기하니까 자, 5번에 보니까 이것도 반전 잘 이해 안 되는데 자, 판매 촉진 전략은 판매 촉진은 판매를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판매 잘하려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홍보 광고해야 되는데 이걸 광고하려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뭐해요? 추첨을 통해서 경품 행사 같은 거 한다 그랬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추첨 경품 그러니까 소비자를 자극하거나 유인하기 위해서 판매 촉진 전략을 펼치는 건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위치 이게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을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차별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뭐냐면 공급 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상품, 공급 제품을 내가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위치시키다 포지셔닝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포지셔닝 나와야지 차별화 또는 포지셔닝 나와야지 판매 촉진 아무 관련이 없고 판매 촉진 나오면 이거 나와야 돼요 추첨 경품 행사 이거 나와야 돼요 자극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틀렸으면 다음에는 마케팅 전략은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워놔야죠 시장 점유, 공급자 중심, STP, 4P, 세표차, 재판가요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의 아이다 원리 관계는 장기적 관계 이때 세표차에서 세분화는 누구를? 수요자를 세분화 차별화는 뭐를? 공급 상품을 차별화 이렇게 정리해야죠 이거 암기만 하고 단어뜻만 해석하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장을 쉬었다 가죠 다들 살 PLA 수요자